저축이란 개념상 없어요? 저축을 잘 안해요? 그럼 어떻게 자잘을 모아요? 저축을 하면 생각해보세요 남미 시장에 원래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요 남미 페루에서 먼저 스타트했습니다 반응이 대체로 어떻든가요? 이제 막 그러면 처음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일단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신데 해외에서는 이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투자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나요? 저희가 남미에 진출을 했어요 남미 시장 하면 떠오른 게 뭐가 있지 않으세요? 뭐 축구의 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미는 다 축구 아니야? 아르헨티나 하면 축구로도 유명하고요 또 하나 유명한 게 작년 한 해 인플레이션 200%였던 게 유명해요 경제상황 우유 1리터가 연초에 100배소였는데 연말에 300배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가가 한 해 200%면 3배예요 3배 한 해 물가가 오르는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요? 물가가 오른다는 건 내가 똑같이 쓰던 가격 뭔가의 재화의 가치가 3분의 1 토막 난다는 얘기죠 무려 흔히 비교하는 베네수엘라나 이런 숙별한 국가가 아니더라도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경제력이 좀 있잖아요 그런 국가도 인플레이션 200% 넘으니까 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통화가치가 불안정하죠 그래서 그들은 통화가치가 불안정하고 또 은행 계좌 언뱅크드라고 부르죠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비공식 경제활동 되게 많은 거예요 다 현금으로만 하고 안 잡히는 거예요? 은행 계좌를 아마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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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식 경제 비공식 금융활동들이 많죠 그게 이제 통계상으로도 남미가 50%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자산인 비트코인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도 관심이 많고요 자기 자산을 지키는 수단으로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남미하면 통화가치가 되게 불안정하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좀 남다르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남미 시장에 원래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요 우리가 좀 서비스를 전개해야 되는 지역으로 실제로 이제 올해 이제 남미 페루에서 먼저 스타트했습니다 최근에 페루 다녀오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글로벌 얘기를 좀 꺼낸 거긴 한데 아까 이제 자국의 통화가 불안하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있는 대체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해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컨셉이 그 남미는요 저축이라는 개념사 없어요 저축 잘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자산을 모아요 저축을 하면 생각해보세요 해소를 계속 저축을 했는데 연말이 됐더니 가치가 3분의 1토막이 돼 있는 거지 저축을 했는데 내 돈이 3분의 1토막 난 거야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1년 내내 이제 하락하는 코인이 있다고 쳐요 그 코인을 매주 꾸준히 사서 모으는 거지 그러니까 저축이라고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래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이제 구매력을 저장할 수 있는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금 같은 거 꾸준히 모아가면 괜찮죠 근데 이제 통화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자산을 꾸준히 모으는 거는 자산행위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부모님 세대에서 또는 자기 세대에서 돈이 무너져서 돈이 망가져서 겪은 어려움이 한국은 별로 없어요 IMF 때 잠깐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이제 뭐 멕시코나 이런 남미 쪽의 많은 국가들은 그걸 자기 세대 또는 자기 부모 세대에서 한 번 이상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 돈을 잘 모으지 않죠 저축이라는 게 그냥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제가 이제 여기 뭐 자료는 나와있지만 현재 컨퍼런스에 가서 키노트 발표도 하고 아 거기서 하셨어요? 약간 비트코인이 어떻게 전통적인 부회 저장 수단들 혁신하는지에 대해서 하고 했는데 그리고 DC 방법에 대해서도 열심히 했는데 뭐 신기한 게 DC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립식 투자라는 개념 잘 모르더라고요 부회 대체 수단이라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아는데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런 정립식 투자가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기자님 같은 경우도 알잖아요 네 정립식 투자가 뭔지는 알잖아요 뭔지는 알죠 꾸준히 구매하는 게 막연히 좋다라는 것도 알잖아요 하지 않아서 문제지 네 알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관 기초적인 어떤 지식들이 없더라고요 그게 놀랐어요 그래요? DC에 이런 이런 약간 신기한 방법이 있어 엘살바도르 같은 데서 그렇게 비트코인으로 히트를 쳤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엘살바도르도 이제 비트코인으로 히트를 친 거지 비트코인을 정립식 투자하는 방법으로 히트친 건 아니니까 물론 엘살바도르 국가가 매일 1비트코인씩 구매 매수를 하긴 하지 이게 하나의 투자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건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라만 배부르고 서민들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긴 있는 줄 아는데 이걸로 어떻게 하는지를 또 모르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엘살바도르도 지금 보면 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국민들이 모아야 되는 수단으로 접근한 건 아니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수단이 하나의 결제 수단 지불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엘살바도르의 해외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돈을 보낼 때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이런 용도로 주로 접근했고요 이걸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이라서 이게 어떤 저축의 기술로 세이빙하고 모아가는 관점으로는 현재까지 접근 안 했지만 앞으로는 그 관점에 접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저희도 이제 이 요 컨셉을 엘살바도르 에서도 소개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유해의 서비스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반응이 대체로 어떻든가요 이제 막 그러면 처음인 느낌으로 받아들인가요 사람들이 왜냐면 이런 정립식 투자 형태의 서비스들이 없어요 남미에 보니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는 것 같고요 미국에 좀 있죠 정립식 투자는 미국은 되게 잘 이해 잘해요 한국도 되게 높은 이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미 쪽은 잘 안 가지고 있어요 막연히 좀 약간 그럴 거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 가서 여기 보면 보스도 운영했지만 보시죠 그 대학생들하고도 세미나도 많이 했거든요 비트코인 알려주고 이제 이런 정립식 투자 너희한테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 필요하다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이 친구들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렌치나 얘기할 때 되게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자기 자산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해요 이해하는 것 같고 그거를 되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은 저걸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IT 서비스에 대한 약간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KIT에요? 한류같이? K-saving? A2 K-saving? 그런 거 없어요 실제로 저런 대학생 분들 흥 Sex 사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환경은 되어있나요? 거기도 거래할 수 있으니까 1등 가장 많이 거래하는 곳은 바이낸스. 아 남미에서 바이낸스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바이낸스에서 보통은 페루 같은 경우는 현지 동안 쏠이고요 쏠 P2P 거래해요 쏠. 쏠라나의 쏠 아니고 P-E-10인데 부를 때는 쏠이라고 부르죠. 우리 KRW 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르는 건 쏠이라고 부르고 P-E-N인데요 그거를 이제 거래 좀 하시는 분들은 바이낸스 P2P를 통해서 쏠을 USDT 바꾸고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 산다든지 요렇게 좀 하고. 어려운 방법이고 근데 그걸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로컬 거래소들이 있어요 원화 입금되는. 그러니까 자국 P-E-10 거래시가 입금되는. 그래서 부다 거래소. 요런 거래소들은 남미 로컬 거래소거든요 그래서 거기랑도 이제 파트너십을 하고 왔는데 그런 거래소들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거리에 환전상도 좀 많이 있고요. 저도 그건 봤어요. 도점 같은데 가게에 비트코인 뭐 결제하는 모양 이런 거 막 걸려있고 보통 이제 그 쏠을 주고 USDT 환전. OTC로 해요. 가게에서. 네. 환전상. 가게 가서. 너무 신기하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돈 주고 USDT 받고 약간 길거리 크리프터커런시는 한국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한국은 뭔가 그거 하면 약간 좀 약간 좀 뭔가 불법 저지르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뭐 그런 대포 거래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저도 사진 몇 개를 예전에 링크드인에 올리신 걸 보고 굉장히 신박하다라는 생각을 좀 들긴 했는데 그러면 사실 비트코인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던 목적에 오히려 헤루나 엘살바도르 같은 곳에서 부합하고 있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제3세계를 돕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의 수단이 가장 필요한 곳이고 첫 번째는. 그리고 비트코인 그러니까 실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언뱅크 비중. 그러니까 금융 계좌가 없는 사람의 비중이 높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비트코인은 보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고요. 저기 페루도 보니까 그 여긴 은행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 이제 수수료를 떼가거든요. 넣어놔도 주는 게 없어요? 저희도 이제 페루 쪽 계좌 쓰시는 쪽 보니까 놀라운데? 한 달에 50솔씩 떼가더라고요. 1솔이 한 350원 하는데 한 15,000원씩 가져가요? 한 15,200,000원씩을 떼가요. 왜요? 뭐에 떼가? 했는데 그게 이제 1,000솔 미만을 이제 계좌. 은행마다 조건이 다 다른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은행이 관리수수료, 보관수수료를 떼가는 거죠. 뭐 그런 요소들도 사실 금고료 같이 그런 요소들도 거래 횟수가 적거나 그런 요소들도 이제 은행 계좌를 더 갖기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아닐까 우리는 사실 너무 발달되어 있잖아요. 무료 송금이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조금 기상천외한 개념이긴 한데 그들 나름의 경제 시스템이긴 하니까 아마 뭐 그런 은행들이 그런 금융 인프라를 유지하는 비용이 높다거나 또는 은행들이 다른 형태의 수익 모델들이 적어서 금융, 공식적인 금융 활동들이 적다 보니까 은행도 사실은 대출해주고 이런 돌아가야 수익들을 많이 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쓰임이 있거나 사람들이 이게 자산이고 금융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실제로? 국가마다 좀 남미에서도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느꼈고요. 지금 페루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가 되게 안정된 편이에요. 강해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그래서 거기는 전체 인구 5% 정도의 아답션이에요. 높지 않아요. 비트코인이? 네. 상대도 통화가 괜찮아서.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소울이랑 달러 같이 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옆으로 아르헨티나만 넘어오더라도 거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완전 친크리프토 그리고 뭐 대통령도 친크리프토시고 그리고 완전 분위기가 완전 바뀌고요. 멕시코 쪽도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거고요. 국가만 좀 차이가 있어요. 볼리비아는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 뉴스 많이 나오긴 했던데 최근에 이제 거래 금지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또 이번에 풀렸어요. 이번 페루 가 있을 동안. 현재 국회에 와서 같이 뭐 발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 좀 더 나아가서 뭐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이 책 혹시 아세요? 그 사진에. 하면 뭘까요? 자본의 미스터리라는 책. 한국에서 좀 유명해요. 저 책. 저게 무슨 책이냐면 그 외에 자본주의가 서구에서만 성공했고 뭐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는 자본주의가 성공하지 않았냐 그 책이거든요. 저 책 쓴 사람이 에르난드 데스토토라고 하는 남미의 경제학자고요. 결국은 죽은 자본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죽은 자본. 죽은 자본 하면 좀 헷갈리죠. 예를 들어서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이 많다. 주인이 없는 부동산이 이런 게 많다. 네. 실제로 제대로 등기가 된 게 한 30% 미만이고 실제로. 그리고 내 땅의 범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 책에 나와 있어요. 그 등기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집 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내 땅의 범위를 개가 잘 안다. 이런 비유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등기가 잘 안 되어 있는 이거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블록체인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 그래서 블록체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그 성함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데스토토. 데스토토. 에르난도 데스토토. 어디서 많이 본 거. 최근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드리려고 이번 같이 키노트 발표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 책을 한국어 버전으로 책을 갖고 싶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서 가져가서 선물로 드렸어요. 한류인가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셨는데 저 책을 받고 나서 굉장히 재미있는 유머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책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 책의 소유권? 재산권은 저한테 있는 거네요? 이런 약간 웃지 못할 유머를 빗대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소유권과 재산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 유머가 통한 거죠.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요. 저걸 이제 고차원의 유머네요. 자기 세션에서도 한국에서 권역보원을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저분이 이제 뭐냐면 대통령 지난 대선에 나왔다가 사위했고요. 대통령이요?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였다. 지금 이제 그 당선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 후보 2위예요. 쉽지 않네요. 탄핵을 또 당했어. 대선 후보 2위인데 경제학자시고 그런 이제 죽은 자본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어떤 재산권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고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주요 때 전략 중에 하나고 되게 그래도 젊은 층들하고 많이 인기 올라가고 있는 대선 후보예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재산권과 소유권에 대한 경계 그리고 개념이 굉장히 흐리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혹은 블록체인 같은 명확하게 뭔가를 등기를 해주는 장치가 있다면 훨씬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그런 이제 등기들이 기록되고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좀 차관을 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산의 소유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일단 저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데스토토 코인 한 번 하는 겁니까? 뭐 당선이라도 되시면은 비트세이빙 페루 떡상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한데. 응원해야죠. 저 양반은 지금 아까 그 DCA 관련된 서비스나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건 좀 있었어요. 현지에서. 그거는 이거는 뭐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제 아까 페루의 인구가 5%가 저거예요. 5%가 크립토의 어답션이 좀 있어요. 적어요. 적다 보니까 이제 대선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을 대선의 주제로 내서는 별로 득될 게 없대요. 이제 아직은. 아직은. 그래서 아직 미국 정도는 또 아니구나. 코인을 대선 내면 오히려 이제 똑같이 사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거기는 계속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된 뒤에는. 현실적인 접근하겠죠. 사실 그 부켈레 대통령도 이번에 재선할 때야 이미 본인 대통령 할 때 비트콘을 밀었기 때문에 했지. 그전에는 얘기 안 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비트콘을 민 거거든요. 맞아요. 네. 약간 갑툭튀한 느낌이 있죠. 갑툭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정치 선거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인기 비중이 크지 않을 때는 적당히 숨겨뒀다가. 야심을 또. 제 추측. 그러니까 전에 들었고 추측입니다. 나머지는. 데소토코인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좀 기원을 하면서 일단은 비트코인 지금 뭐 가격 투자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만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페루라든지 남미의 환경을 좀 보다 보니까 좀 의식이 환기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일 보는 건 어쩔 수 없이 뭐 가격 차트 가격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보도 그런 거 위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반기 뭐 아까 이제 dca 설명해 주시면서 얘기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비트코인의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나누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비트코인 흐름 흐름이요? 하반기는 아무래도 우리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etf라고 하는 중요한 저기 또 변화가 있죠. 그리고 올해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었잖아요. 이게 전통금융자산으로 이제 된 거에서 이건 뭐 사토시가 초기에도 이런 전통자산으로 되는 것에 대한 고려나 메시지는 크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중요한 한 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상반기 때는 etf가 나오고 나서 어떤 기업이 어떤 기관이 어떤 연기금이 이걸 보유했는지 되게 관심이 많았잖아요. 왜 이렇게 짜증나게 다 봤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 하반기까지 다 이어져서 이제 관찰을 많이 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서 호주부터 해서 다른 국가들도 etf 연이어서 승인을 했잖아요. 한국도 이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전통금융자산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승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더 나은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지 이런 관심 포인트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etf 승인이 있긴 하니까. 그리고 너무 뭐 단기적인 우리 전망들 많이 하잖아요. 뭐 금리부터 해가지고 뭐 지표 이런 것들은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 봐라. 크게 본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6개월 뒤 가격 3개월 뒤 가격 여기 이거 되게 어렵고요. 일단 이제 확률적으로 어렵고 중요하지도 않고. 이 자산이 3년 5년 뒤에 어떤 가격을 가질 것이며 어디까지 가있을 것이냐. 이거를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악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뭐예요. 마운트쿡스 물량 나오고. 판다. 또 뭐 있나요. 마운트쿡스 물량 나오고. 독일 정부 물량. 독일 정부 판다 나오고. 갑자기 어떤 규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이슈들은 장기적으로 다 호재 이슈 아니에요. 끝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제거해 준 거죠. 마운트쿡스 물량 다 주고 나면 불확실성 제거하죠. 독일이 보유하고 있었던 5만 개. 종료하고 나면 그 물량 불확실성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국의 규제 법안 이런 것들은 다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점점 더 투명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나오는 이슈들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비춰지는데. 장기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호재들인 거예요. 그런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작 악재는 갑자기 비트코인이 이중 지불됐더라. 갑자기 뭐 네트워크가 너무 불안해졌더라. 멈췄더라. 멈췄더라. 이런 것들이 불안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구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단기 악재라고 얘기하는 비트코인의 요소들은 장기적으로는 호재다. 지진 종류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외부 변수. 예를 들어 2020년도의 코로나. 50%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FTEX, 루나. 이런 사태들도 외부의 요소들이잖아요. 갑자기 치고 들어온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측을 못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상승장이 계속 가고 있건 하락장이 변했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항상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하면서 그 정도. 그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상승장의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하반기를 일단 한 번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좀 있으면 파리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올림픽 지원한 데서 보시면서 좀 지켜보셔라. 너무 이렇게 매몰돼서 한 가지 재료 한 가지 재료에 이렇게 매몰되면 그럼요. 너무나도 심신이 피곤하실 것이다. 조금 여유 있게 dca는 2년 텀으로 보시라니까요. 그 점도 한 번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돈을 만나보는 퓨처머니 오늘은 업루트 컴퍼니의 비트셋을 운영하고 있는 이장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